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상공인 MBA의 김용갑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를 썼을 뿐인데 매출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온라인 상권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제가 요약해서 핵심들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관심이 있다. 내가 좀 더 저건 깊이 있게 꼭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어떤 책일까요? 사실은 이 책은요.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어책입니다. 미국에서 쓰여진 책인데요. 자 하지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책이 이렇게 번역사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일단 아마존 닷컴에서 이렇게 캡처를 좀 했고요. 이 책의 원제는 They Ask You Answer. 그들은 묻고 당신은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목만 들어가준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잘 모를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소개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즘을 어떤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디지털 시대. 상단의 마케팅, 중간의 판매, 하단의 여러분이 고객에게 하는 서비스와 같은 이런 전통적인 판매 경로를 이용해서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없다. 즉 지금은 디지털 시대인데 여러분이 과거에 해왔던 오프라인 중심의 이런 마케팅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시대의 기업들은 구매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질문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정직하게 대답을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온라인 마케팅 시대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루에도 수십억 개의 질문을 네이버에다 구글에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검색 엔진에서 뭔가를 계속 찾고 있어요. 그들이 찾고 있는 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수요이고 수요, 수요, 필요, 필요, 니즈. 그들은 뭔가 지금 구매하고 싶고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잠재적 구매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컨텐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글이, 여러분이 쓴 글이 이 검색이 되는 네이버나 구글의 상단에 노출이 되는 그러한 답변 글을 여러분이 쓰지 않으면 즉 소비자가 질문하는, 소비자가 검색하는 것에 대한 글을 여러분들이 상단에 노출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아주 심플하게 They ask you answer. 그들이 묻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다는 건 검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검색하는 것에 여러분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제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책에는 대답만 했을 뿐인데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석을 했지만 저는 더 쉽게 이렇게 썼습니다. 블로그만 썼을 뿐인데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자, 관리가 안 되는 여러분의 블로그 아무것도 쓰지 않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거 아무리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열심히 관리해야지 여러분의 매출이 오르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누군가에게 맡겨놓거나 아니면 만들어 놓고 쓰지 않거나 또는 쓰더라도 그냥 대충 쓰거나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이 에스크 소비자들이 묻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검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 앤서, 당신은 답을 해야 되는데 이 답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파산 직전에 몰렸던 이 책을 쓴 저자 한 가지의 아주 단순한 컨텐츠 마케팅 전략을 세웁니다. 그건 뭐냐?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것에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솔직한 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소비자가 가장 많이 묻고 찾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은 답하기 꺼려하는 기업들이 별로 글을 쓰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솔직 담백하게 쓰기 시작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실전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작가가 쓴 책이 아니에요. 망해가던 회사의 사장님이 이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인바운드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또는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질문에 답을 진솔하게 하는 컨텐츠를 꾸준히 발행했을 뿐인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시작했다는 게 바로 이 책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파트 1의 제목은 뭐냐? 비즈니스와 마케팅 신뢰에 대한 색다른 시간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은 결국 온라인에서 판매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검색이 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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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즉 뭐다? 제가 이 책에 있는 목차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것은 결국 온라인에서 판매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묻고 있다. 우리는 답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타야 라고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They ask you answer를 줄여서 타야 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이걸 그 기업의 경영 철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질문에 대한 끊임없이 브레인스토밍 직원들이 그러니까 모여서 뭘 하냐? 우리 어떤 컨텐츠를 쓸까? 무슨 글을 쓸까? 이걸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거. 고객들이 검색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제가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 수업에서 키워드를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키워드를 알려드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 키워드가 고객들의 they answer. 그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들이 찾고 싶어하는 거. 그들의 니즈가 그 키워드 안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디지털 시대의 타조가 되지 마라. 이 타조가 뭐냐면요. 타조는요. 위험에 처음엔요. 대가리만 그냥 어디다 숨긴다고 합니다. 머리만 숨기면 자기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뭐냐? 디지털 시대에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바로 뭐냐? 소비자들이 검색을 하는 빅파이브. 빅파이브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빅파이브가 뭘까요? 소비자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아주 큰 다섯 가지 키워드, 주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만 열심히 써도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포스팅 한 개가 회사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매장을 포스팅 하나가 살릴 수도 있어요. 고객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답을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파트 2로 넘어가면 타야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 즉,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면 제일 많은 컨텐츠가 뭔지 아십니까? 잠자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잠자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컨텐츠가 유튜브에 정말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게 컨텐츠 마케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컨텐츠는 한 번 인터넷에 블로그로 여러분이 글을 써놓으면 얘는 잠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잠이 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 여러분 저도 블로그나 유튜브를 한 번 올려놓고 보면요. 사람들 정말 잠이 없어요. 하루 종일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계속 검색하고 있습니다. 즉 컨텐츠는 잠들지 않는다. 그래서 타야가 영업팀에게 주는 7가지 선물이 그런 내용들이고요. 결국 구매 확률 80%의 고객 그룹들이 그러한 것들을 검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 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 고객들에게 과제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지? 고객한테 과제를 낸다. 어쨌든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 책에서 한 번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영업활동이 제로였는데 나 영업활동 하나도 안 했는데 계약이 마구마구 된다는 얘기죠. 컨텐츠는 결국 잠들지 않는다. 즉 뭐냐? 내가 컨텐츠만 올려놓으면 영업은 자동으로 되는데 사람들은요. 어거지로 뭔가를 팔려고 해요. 소비자들을 어거지로 내 집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오프라인 중심의 마케팅 그 흔하디 흔한 시나리오는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진성 고객만을 찾기 위한 과제를 만들어서 그걸로 여러분이 컨텐츠로 만들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걸 그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의 파트 3에서 실전 전략과 타야 문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혼자는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붓을 주고 명작을, 걸작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즉 여기서는 인소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이 컨텐츠를 만드는 거, 블로그를 글을 쓰는 거, 상위 노출시키는 걸 아웃소싱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에게 붓을 맡겨서 걸작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소싱 문화, 즉 여러분 자꾸 마케팅을 아웃소싱 하려고 하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완벽하게 100% 인소싱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결국은 인소싱만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웃소싱이라는 의문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타야 도입을 위한 8가지 원칙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8가지 원칙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글쓰기를 좋아해야 한다. 여러분 글 쓰는 거 너무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직접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들이 너무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도요. 글쓰기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아주 전문가처럼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글쓰기를 좋아해야 이 컨텐츠 마케팅, 인바운드 마케팅으로 대박을 낼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행한 컨텐츠들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역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측정할 수 있어야 관리할 수 있다. 즉 여러분이 컨텐츠 마케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블로그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유튜브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부 통계로 남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 통계 안에서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요. 컨텐츠 마케팅이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이거 혹시 잠깐 반짝 유행하다 없어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컨텐츠 마케팅은 절대로 일시적인 유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필수적인 도구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더 빨리, 더 강력하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통해서 또는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더 많이, 더 빨리, 더 강력하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꼭 실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글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영상. 이 동영상이 왜 중요하냐면 고객의 눈앞에 신뢰도를 전시하는 방법이다. 즉, 여러분의 브랜드를, 여러분의 음식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동영상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컨텐츠를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 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그 기업의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출판사가 이 책을 만들어내고 나서 이 책의 리뷰로 남겨진 글을 제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에 천명도 안 되는 방문자 숫자가 석 달 만에 30배로 뻥! 그리고 구매 문의가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야, 이 정도면 이제 나 성공했어! 라고 만족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 책의 저자는 근본적인 과제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과제라는 게 뭐냐면 고객들 중에 진짜 고객하고 가짜 고객을 구분해내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그건 뭐냐? 그러니까 컨텐츠를 발행해보면 소비자들이 이 컨텐츠를 어떤 사람이 읽고 어떤 키워드로 찾아오는지를 분석할 수 있겠다는 예약이죠. 여기 보니까 방문자 페이지 조회수와 구매율의 상관관계에 착안해서 이 저자는 30페이지짜리 구매 가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 매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접속해서 어떻게 구매하는지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 고객들을 더욱더 만족시킬 수 있는 뭔가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매뉴얼을 통해서 진성 고객들만 내 매장에 방문하게 하는 거죠. 그냥 한 번쯤 저 가게 맛있을까? 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오히려 노! 하고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내 매장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만족할 만한 고객들만을 아주 디테일한 매뉴얼을 통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소비자가 진정 우리 집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만 방문하게 했더니 구매 성사율이, 즉 구매 전환율이 30%에서 80%로 늘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나겠죠. 하지만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러니까 시간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더 영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남는 시간을 또 이 저자는 어디다 투자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더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더 열심히, 더 긴 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일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매출도 안 오르고 가격은 싸서 이익도 안 나오는 이런 비효율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타야에 대한 컨텐츠가 나와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매일 알려드린 것처럼 온라인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인바운드 마케팅, 진성 고객만을 위한 마케팅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도 오히려 매장의 크기도 줄이고 영업시간도 줄이면서 돈은 더 많이 벌고 여유 시간은 더 많이 가지면서 얼마 전에 저희처럼 컨셉 트립도 가고요. 더 많은 연구도 하고요. 더 많은 공부도 해서 더욱더 기업을 여러분의 매장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저는요. 이 컨텐츠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